당신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희가시노게이구 추리소설 불법주차 1장 그 전화는 유지가 집에 와서 넥타이를 느슨히 고참했을 때 걸려왔다. 여자친구 나오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치고는 시간이 조금 빨랐다. 네? 여보세요? 사하라 유지씨 댁인가요? 그런데요? 전 마에무라라는 사람입니다. 실은 땡땡 교통과에서 그쪽 연락처를 들어서요. 예? 혹시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차는 제 쪽에서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단골로 이용하는 자동차 공업사가 있으니까 거기 맡기시면 될 겁니다. 자, 잠깐만요. 마에무라 씨라고 하셨죠? 당신이 내 차를 들이박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한층 불안해지더니 끝부분은 땅속으로 들어갈 듯했다. 이게 웬 행운인가?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사건이다. 애인인 나오미도 찌그러진 차에는 타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수많은의 수리비용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해자가 나타나다니 고맙기 한량없는 일이 아닌가. 유진은 수화기를 귀에서 조금 떼고 숨을 가다듬었다. 기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상대에게 그런 기척을 들켜서는 곤란하다. 그는 크게 심호흡을 한 후 심술 굳고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아, 왜 더 빨리 연락하지 않으셨죠? 죄송합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바빠서요. 아, 전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땡땡서에 가셨었나 보죠? 아, 예, 갔습니다. 사이토 주임한테 귀가 따갑도록 잔소리를 들었지요. 흥, 꼴 좋다. 그거 깨소금 맛이다. 유진은 마음속으로 혀를 쏙 내밀었다. 그도 사이토라는 경찰관에게 잔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아, 전화로 아무리 사과하면 뭐합니까? 어쨌든 한번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예, 물론이죠. 제가 사과하러 찾아뵐 겁니다. 저기, 자택이... 집으로 오시면 곤란하죠. 근처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유진은 만날 장소와 시간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교통사고에서는 거만하게 나가는 쪽이 이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유진 쪽이 피해자다. 상대의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다. 그러면 그때 자동차 공업사 사람도 데리고 갈까요? 괜찮습니다. 차는 이미 수리를 맡겼으니까요. 이번에 만났을 때 청구서를 드리면 되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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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됩니다. 일단 연락처를 가르쳐 주세요. 자택, 직장 모두요. 아, 예. 유진은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남자는 집에 팩스용 전화번호도 따로 있었다. 돈에 궁하지 않은 것이다. 가해자 중에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 예, 어쨌든 정말 죄송합니다. 그만 실례하겠습니다. 마에무라라는 남자는 수학이 건너편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닐까 여길 정도로 시종 정중하게 말했다. 유진은 수학이를 내려놓고 아싸! 라고 소리치며 자기도 모르게 회심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수학이를 들고 나오미에게 이 낭보를 알리기 위해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작년 연말부터 올 연초에 걸쳐서 유진은 기분이 계속 좋았다. 나오미와 단둘이 연말에 스키를 탄 후 1월 2일부터 그녀의 집에서 보낸 것이다. 나오미는 작년 여름에 만난 여성으로 몇 번 관계를 가졌지만 함께 여행하거나 그녀의 집에서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흘째 아침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는 이 여자라면 결혼해도 좋다고 콧대 높은 그녀의 옆얼굴을 보면서 생각했다. 그는 올해 스물아홉이다. 그가 근무하는 컴퓨터 서비스 회사에는 그녀만한 여성이 없었다. 이윽고 잠에서 깬 그녀는 커튼 사이로 밖의 경치를 보고 탄성을 질렀다. 우와! 자기야! 저거 봐! 어? 눈이 엄청나게 쌓였어! 우와! 꼭 스키장 같다! 정말이야? 어디 눈이 그렇게 많이 내렸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자 모든 집의 지붕이 새하얗고 도로의 표면은 옅은 갈색의 아이스크림으로 변해 있었다. 어젯밤부터 한방 눈이 내린 것이다. 설날 연휴라서 다행이군. 평일에 눈이 이렇게 내렸다면 난리도 아니었을 거야.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서 텔레비전이라도 보고 있는지 마을 전체가 고즈넉했다. 점심시간 전까지 침대 안에 있다. 아침 겸 점심을 먹은 후 나오미가 신사에 참배를 가자고 졸랐다. 그는 눈을 희번덕거렸다. 아무리 눈이 많이 내렸어도 신사에는 사람이 많다고. 응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데 찾아가면 되잖아 자기야. 그러자 드라이브도 할 겸.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못 돼. 스키장 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할 수 없군. 귀찮게 짝이 없는 노릇이지만 그는 애인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다. 오후 2시 넘어서 집을 나온 후 두 사람은 조심조심 걷기 시작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이었다. 그녀 아파트에 주차장이 없는 탓에 좀 떨어진 곳에 그의 차를 불법 주차해 놓은 것이다. 눈을 밟자 사락사락하는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렸다. 유지의 차는 길이 조금 넓어진 곳에 세워져 있었다. 지붕과 마찬가지로 차 위에도 눈이 많이 쌓여 있었다. 흠 차가 완전히 눈사람이 됐군. 왜 그래? 이럴 수가! 대체 누가 이런 거야? 그녀는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가리켰다. 유지도 그 부분을 쳐다보곤 소리를 질렀다. 아! 후방 등이 깨지고 차체에 움푹 들어간 흠집이 있었다. 어제까지는 당연히 없던 것이다. 아우, 정초부터 이게 무슨 꼴이야. 자기야, 어서 경찰에 신고해. 귀찮은데 신고는 무슨 신고. 그냥 타기나 해. 이걸 타고 가자고? 라우미는 팔짱을 끼더니 옆눈으로 차의 흠집을 쳐다보았다. 별로 눈에 띄진 않잖아. 어머, 난 싫어. 신사에 가고 싶은 맘도 싹 사라졌어. 뭐? 여기 차 세워도 된다고 한 건 자기잖아. 뭐야? 지금 이게 내 탓이란 거야? 왜 그렇게 화를 내? 일그러진 건 바로 내 차야. 위로해줘도 모자랄 판에. 알았어. 위로해줄게.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잖아. 나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인 줄 알아? 경찰에서 어떻게 일일이 범인을 찾아내겠어? 응? 다들 그냥 눈물을 삼키고 포기한다고. 어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어쩌면 범인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때 신고할 걸 그랬다고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모른다. 하 참. 그래. 유진은 전화기를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난 집에서 기다릴게.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공중전화 부스로 다가갔다. 잠시 기다리자 근처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나타났다. 여차저차 하다고 사정을 설명하자 차에 타서 경찰서로 가자고 한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여기서 현장 조사는 하지 않나요? 교통과가 얼마나 바쁜 줄 아나. 밤새 눈이 내린 탓에 특히 오늘 아침은 사고가 많았지. 이만한 사고로 일일이 달려올 수 없어요. 목에 갈색 머플러를 감은 초로의 경찰관이 살짝 귀찮은 표정으로 말했다. 경찰서에서도 30분을 기다린 후에야 겨우 그의 차례가 되었다. 담당 경찰관은 사이토라는 얼굴이 네모난 중년 경찰관이었다. 유지가 대강 사정을 설명하자 사이토는 얼굴을 찡그렸다. 이봐. 그 도로가 주차금지라는 거 알아 몰라. 알고는 있지만 친구가 거기 세워놔도 된다고 해서요. 다른 차들도 다 세웠던데요. 그거 전부 주차위반이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 그렇게 좁은 길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어쩌자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난 그런 차에는 흠집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주차위반한 자기들 잘못은 어쩌고 그렇게들 개거품을 무는지 당신은 당신 잘못을 알고는 있는 거야?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자신이 왜 사과를 해야 하냐는 분노가 소용돌이쳤다. 정말 반성하는 거야. 사이토는 서류에 글을 써넣으면서 연방 잔소리를 해댔다. 그는 나오미의 얼굴을 떠올렸다. 다 그녀 때문이다. 역시 경찰서에 연락하지 말 걸 그랬다. 물론 주차위반으로 벌금을 내는 일은 없지만 이런 비아냥거림은 견딜 수 없다. 더구나 가해자를 알아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고 수속을 마치고 나서도 사이토는 계속 깐족거렸다. 앞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장소에는 절대로 주차하지 말게. 면허증 받을 때 그렇게 배웠을 텐데. 설날 연휴가 끝나자 유진은 차를 자동차 공업사에 바로 맡겼다. 비용은 5, 6만엔 정도라고 한다. 되도록 싸게 해주세요. 타고 다닐 수만 있으면 돼요. 연말에 받은 보너스는 이렇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이후 나오미와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이런 일로 오기를 부릴 생각은 없지만 어쩐지 전화하기 힘들었다. 그쪽에서 전화해 주면 좋으렴만 그녀도 먼저 사과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듯하다. 새해가 되자마자 재수원 붙었다고 그는 우울한 기분으로 지난 2, 3일을 보냈다. 그런 때에 뜻밖의 가해자 전화가 걸려온 거다. 아무래도 그렇게 나쁜 해는 아닌 것 같다고 나오미에게 걸고 있는 전화의 신호음을 들으며 유진은 희쭉 웃었다.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5분쯤 늦게 도착하자 맨 안쪽 테이블에 하얀색 커다란 봉투를 옆에 놓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것이 전화로 약속한 표시다. 나이는 가늠할 수 없지만 유지보다 많아 보이는 건 분명하다. 성큼성큼 다가가서 마에무라 씨인가요? 라고 묻자 상대는 튕기듯 일어섰다. 아, 안녕하세요. 사하라 유지 씨인가요?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에무라가 인사하는 것을 무시하고 유진은 의자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잠시 상대를 관찰했다. 키가 작고 등이 구부러져 있다. 더구나 눈꼬리는 처지고 입은 약간 벌어져 있다. 어디를 봐도 예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유지가 커피를 주문하자 마에무라는 명함을 꺼냈다. 손가락 끝으로 명함을 들고 바라본 순간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주식회사 마에무라 제작소 기술부장 마에무라 도시키 마에무라 제작소에 다니세요? 그럼 마에무라 사장님의... 예, 사장님이 저희 큰아버지입니다. 집안에 관한 질문이 반가운지 키 작고 구부정한 남자는 새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었다. 마에무라 제작소는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중견 제조업체로 유지가 다니는 회사와도 업무상 관련이 있다. 유지가 명함을 꺼내서 건네주자 마에무라는 기업인의 얼굴로 말했다. 아, 이 회사에 다니세요? 저희 회사와도 거래가 있는 곳이죠. 아, 이거 별거 아니지만... 그가 내민 봉투 안을 들여다보니 유명 백화점에 네모난 상자가 들어있다. 고맙습니다. 유지는 사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 정도의 선물은 당연한 거 아닌가? 상대의 페이스에 휘말릴 걸 막기 위해 유지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 나온 수립입니다. 그러자 마에무라는 다시 등줄기를 쭉 폈다. 정중한 손길로 봉투를 들어 올려 안에서 종이를 꺼냈다. 유지는 마에무라의 안색을 살폈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아, 십만엔이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문제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품을 교체했더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흠집난 부분만 수리한다면 5,6만엔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마에무라의 전화를 받은 후 자동차 공업사에 연락해서 예전부터 문제가 있던 부분을 모두 수리해달라고 했다. 청구서에는 그 금액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금액이 많다고 항의하리라 여겼지만 마에무라는 이해한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라서 다행입니다. 더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내일 당장 통장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실 건가요? 이 정도라면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편이 낫죠. 지금까지 무사고 무위반이라서 보험료도 얼마 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험으로 처리하면 내년부터 보험금이 올라갈 테니까요. 즉, 자신의 주머니 돈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는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보험회사 직원이 수리 내용에 관해서 이렇궁 저렇궁 딴죽을 걸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무사고 무위반이라는 분이 사고를 내고 도망을 치다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유진은 그렇게 말하며 커피를 마셨다. 상대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받아주자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이다. 사고를 내고 도망치다. 예, 뭐 그렇게 되겠네요. 마에무라는 얼굴을 문질렀다. 범죄자 취급을 당한 게 불쾌했을지 모르겠다. 아, 그날 아침에 급한 일이 있었거든요. 빨리 가려고 그 길로 들어섰는데 길이 좁아서 사하라 씨 차하고 부딪힌 겁니다. 특히 그날은 눈이 많이 와서 타이어가 미끄러졌죠. 길이 넓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 그 길에 차가 세워져 있으면 양쪽으로 지나가는 게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불법 주차해 놓은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듯 했다. 유진은 한쪽 뺨을 실룩거렸다. 잠시 세워놨을 뿐입니다. 노골적으로 불쾌한 목소리로 말하자 마에무라는 살짝 어깨를 들썩였다. 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잠시 세워놓을 수는 있으니까요. 물론 사하라 씨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 그 다만 뭐라고 할까 현재의 도로 상황이 너무도 답답하고 짜증나서요. 그는 남은 커피를 입안에 모두 털어넣었다. 마에무라의 끈끈한 말투가 조바심을 부추겼다. 청구서를 줬으니 더 이상 이 남자에게 볼 일은 없다. 수리비는 되도록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유진은 커피 계산서를 그대로 두고 일어섰다. 그런 유진의 등을 향해서 마에무라의 말이 날아왔다. 아, 그럼 다음에 또 뵙죠. 유진은 한순간 걸음을 멈췄지만 다시 내디뎠다. 다음에 또 뵙자고? 널 만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거다. 그는 이 말을 목 안쪽으로 집어삼켰다. 집에 도착해서 마에무라가 준 선물의 포장지를 벗기자 안에는 고급 브랜디가 들어있었다. 그날 밤 그는 브랜디의 3분의 1 정도를 마셨다. 고급 브랜드라서 그런지 더할 수 없이 향기롭고 맛있었다. 유지가 다시 마에무라를 만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무렵이었다. 퇴근길의 전철 안에서 마에무라가 말을 건 것이다. 발디딜 틈도 없는 공간을 해치면서 그는 유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가죽 손잡이에 매달린 괴로운 모습으로 인사를 건넸다. 지난번에는 신뢰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전철을 자주 타시나요? 오늘은 거래처에서 곧장 집으로 가는 길이라서요. 그러저나 정말 우연이군요. 예, 정말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지만 유지는 즉시 부정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 얼굴을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쪽이리라. 그 이후 차례는 어떻습니까? 예, 덕분에 좋습니다. 아, 그거 다행이군요. 범퍼에도 흠집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유지는 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 흠집은 이번 사건 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마에무라는 그런 사실을 알아차린 걸까? 알면서 시치미를 떼는 것처럼도 보이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도 보인다. 종잡을 수 없는 남자라고 생각했다. 한참 뒤 마에무라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하라 씨는 다음 역에서 바꿔 타시죠? 네. 아, 그러면 차라도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곤란합니다.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물론 거짓말이다. 이런 남자와 마주앉아 차를 마신들 뭐가 즐겁겠는가. 아, 그러세요? 그럼. 그날 밤, 나오미가 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차 수리도 무사히 끝나고 두 사람 사이도 예전처럼 회복되었다. 그녀는 다음 연휴의 일정을 물었다. 다음 주 금토일이 연휴인 것이다. 스키 타러 가자. 가까운 데라도 좋으니까. 어, 그건 불가능해.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지금은 도저히 예약이 안 된다고. 나오미는 이제 막 스키에 재미를 붙인 참이었다. 응, 어디 없을까? 유명한 데 아니라도 됐는데. 그런 데가 어딨어. 다들 눈에 불을 켜고 그런 장소를 찾고 있다고. 뭐, 정 가고 싶다면 당일치기로 가는 수밖에 없지. 그것도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고속도로 정체에 휘말리면서. 더구나 스키장은 완전 콩나물시루라서 리프트 타는 데만 한 시간은 걸릴걸. 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방법을 생각해봐. 노력은 해보겠지만 불가능할 거야. 물론 노력할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다. 노력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요즘 느낌이 이상해. 자기는 안 그래? 느낌이 이상하다고? 유진은 당황함을 감출 수 없었다. 나오미는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화제를 바꾸는 습관이 있다. 아,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꼭 누가 지켜보는 기분이야. 당연히 지켜보고 있겠지, 회사 남자들이.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는데 누가 안 쳐다보겠어? 아니야, 회사에선 그런 치마 안 입어. 하지만 분명히 누가 지켜보고 있어. 이건 직감이야. 그런 걸 보고 자아도치라고 하는 거야 라는 말은 할 수 없었다. 난 그런 느낌 전혀 없어. 왜냐, 우리 회사에는 여사원이 별로 없으니까. 흥, 반대로 자기가 여사원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겠지. 흥, 뭐 그건 알겠습니까. 스키장 좀 어떻게 해봐. 돌연 화제가 원점으로 돌아왔다. 기대하지 말라고 유진은 못을 박았다. 다음날 퇴근길에 유진은 또 마에무라를 만났다. 유진은 처음엔 못 본 척했지만 끈질기게 말을 걸어오는 바람에 끝까지 무시할 수는 없었다. 어제와 똑같은 전철 안, 똑같은 대화. 그리고 이어진 침묵. 환승역에 도착할 쯤이 되자 마에무라는 어제와 똑같이 차를 마시자고 말했다. 유진은 어제와 똑같이 거절했지만 마에무라는 순순히 포기하지 않았다. 아, 잠시만이라도 안 될까요. 실은 부탁이 있어서 그럽니다. 유진은 경계심이 잔뜩 담긴 눈으로 키 작은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부탁이요? 뭔데요? 아, 이 사하라 씨 스키 좋아하시죠? 예, 그런데요? 차에 스키 장비가 실려있더군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조만간 스키장에 가실 건가요? 가고 싶긴 하지만 뭐 아직 확실한 거는... 그렇다면은 저희 별장을 이용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 부탁을 드리려고요. 유진은 손잡이를 잡은 손을 바꾸고 상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마에무라 씨 별장을 사용하란 말씀인가요? 예, 이 사정이 있어서요. 어떠세요?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없을까요? 그 말과 동시에 전철이 역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기 직전에 유진은 키 작은 남자를 향해 말했다. 마에무라는 새하얀 치아를 드러내고 희쭉 웃었다. 두 사람은 전철역 앞에 있는 카운터 뿐인 작은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마에무라는 신슈에 있는 별장에 관해 이야기했다. 별장은 그의 큰아버지인 마에무라 제작소 사장의 소유라고 한다. 실은 다음 달에 별장에서 친척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요. 지난 몇 달간 사용을 안 해서 안이 어떤지 모르거든요. 아주 끔찍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아서요. 그래서 그 전에 누가 한 2, 3일만 머물러 준다면 공기도 순환돼서 좋지 않을까 하고 적당한 사람을 찾고 있었죠.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환기와 냄새 제거 담당자를 찾으시는 건가요? 예, 무례한 부탁이라는 건 알지만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요. 아, 그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차로 20분이면 스키장에도 갈 수 있고 별장지대가 아니라서 조용하지요. 그나저나 너무 머네요. 여기서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유진은 탐탁치 않은 태도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게 웬 떡인가 하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 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2주일 이내라면 언제든지. 다음 연휴까지는 충분하다. 그 다음은 나오미가 뭐라고 할지에 달렸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한 번 생각해 보죠. 뭐 꼭 가겠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아,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마에무라는 일부러 일어서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집에 와 나오미에게 전화로 얘기하자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했다. 아, 이게 웬 떡이야. 별장에 숙박하면서 스키를 탈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 아, 이번 사고는 완전 대박인걸. 고장난 차 다 고쳐. 공짜 스키장 별장까지. 그럼 가겠다고 해도 되지? 당연하지. 빨리 전화해. 우물쭈물거리다 딴 사람한테 뺏기면 억울하잖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빨리 전화할게. 유진은 전화를 끊자마자 즉시 마에무라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일곱 번 울린 후에야 마에무라가 받았다. 마에무라 이외에 다른 가족은 없는 건가? 그는 잠깐 고개를 갸웃거렸다. 별장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자 마에무라는 과장스러울 정도로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 다행입니다. 거절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하던 참이었거든요. 아, 뭐 마에무라 씨는 발도 넓으신데 다른 사람 찾으면 되죠, 뭐. 아닙니다. 꼭 사하라 씨가 가셨으면 했거든요. 정말 다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유진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때 꺼림칙한 예감이 가슴을 가로질렀다. 꼭 사하라 씨가 가셨으면 했거든요. 그 말이 기묘하게 마음에 걸린 것이다. 별뜻 없겠지? 찜찜한 기분을 떨치기 위해 그는 일부러 밝은 노래를 흥얼거렸다. 5장 연휴의 첫날은 드라이브하기에 최고의 날씨였다. 역시 도로는 혼잡했지만 앞으로의 즐거움을 떠올리면 약간의 불편함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자그마한 일에도 금방 투덜거리는 나오미도 오늘은 기분 좋게 카스테레오의 테이프를 바꾸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그들은 중앙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북쪽을 향해 국도를 달렸다. 마에무라에게 받은 지도를 보면서 두 시간 정도 달리자 본격적으로 눈에 세 개가 펼쳐졌다. 나오미는 더욱 들뜨기 시작했다. 굉장하다. 스키 타러 왔다는 실감이 속구쳐. 도중까지는 다른 승용차나 버스와 함께 달렸지만 어느덧 유지의 차만이 주요 도로에서 벗어났다. 마에무라가의 별장은 저속한 관광지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것이 유지에게 일종의 우월감을 안겨주었다. 길은 서서히 좁아지다 이윽고 구불구불한 산길로 바뀌었다. 가드레일이 없는 곳도 있다. 눈길에는 익숙하지만 그는 신중하게 핸들을 꺾었다. 나오미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완전히 시골길이야. 길을 잘못 뜬 게 아닐까? 걱정하지 마. 설마 잘못 들었겠어? 계속 좁은 길이 이어진다고 마에무라 씨가 준 이 지도에도 써 있잖아. 그대로 잠시 올라가자 작은 Y자 갈림길이 나타났다. 지도에 적혀 있는 대로 한쪽 길로 올라가니 넓은 평지에 북유럽풍 건물이 나타났다. 광대한 정원 안에 차를 세운 후 두 사람은 짐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생각보다 훨씬 화려한 건물은 부잣집 가족 모임에 잘 어울렸다. 나오미도 굉장하다라는 말을 연발했다. 유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기적으로 별장을 살피러 오는 관리인이 오늘 여기에 온다고 했다. 열쇠도 그 관리인에게 받기로 되어 있었다. 나오미가 주차장을 보고 말했다. 누가 와있나봐? 주차장에 랜드 크루저가 서 있었다. 15분 정도 기다렸을 때 어디선가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자 하이럭스가 정원으로 들어오는 참이었다. 하이럭스도 자동차 이름인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싱긋 웃으며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마에무라였다. 마에무라는 별장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고 했다. 나오미는 2층의 남쪽 침실을 선택했는데 거기는 세미 더블 침대 두 대와 화장실의 샤워실까지 붙어 있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유지가 중얼거렸다. 그나저나 신경 쓰이는데 저 사람이 왜 여기까지 온 거지? 관리인이 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잖아. 아니 그럼 다른 사람을 보내면 되잖아. 본인이 직접 올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어... 우리한테 성의를 보이려고 한 게 아닐까? 하! 성의라... 아무래도 꺼림칙했다. 이번 여행은 처음부터 이상하다. 난 그보다 저 사람이 내일 아침에 갈지 그게 더 걱정이야. 계속 들러붙어 있으면 모처럼의 여행이 엉망이 되잖아. 글쎄 여기는 그 사람 별장인데 그 사람이 들러붙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 어쨌든 내일 아침에 일찍 간다고 했으니까 가겠지 뭐. 그러면 좋겠는데... 나오미가 우울한 표정을 지었을 때 밖에서 다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창가에서 내려다보자 사륜구동 경차가 들어오는 참이었다. 운전석에서 마에무라가 내렸다. 응? 이상하다. 조금 전에 분명히 랜드크루저를 타고 나갔는데? 랜드크루저는 경차보다 훨씬 큰 차입니다. 나오미가 그의 옆으로 와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 저 경차는 여기 오는 도중에 있었던 차야. 어어, 그러고 보니까 나도 봤다. 마에무라가 손을 마주잡고 비비면서 현관을 향해 걸어왔다. 눈 위에 그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자기야, 좀 이상한 게 있어. 뭔데? 스키장 말이야. 정말 여기서 가까울까? 어, 질의를 잘 몰라서 확실한 말은 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주변에 스키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에이, 설마 우리가 스키를 탄다고 해서 여기를 빌려주기로 한 거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대답을 하자 문이 열리고 마에무라의 넋대대한 얼굴이 나타났다. 저녁 식사도 준비할 겸 주방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아, 네. 그 말을 듣고 나오미는 방에서 나갔다. 오늘 저녁에는 마에무라가 손수 요리를 해준다는 것이다. 유진은 내장이 치밀어 올라오는 듯한 불쾌감에 사로잡혔다. 다시 밖을 내다보았다. 조금 전에 마에무라가 타고 온 차가 바로 창문 밑에 있었다. 녀석은 랜드 크루저를 어디다 두고 온 것일까? 마에무라의 요리 솜씨는 보통이 아니었다.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와인까지 준비한 것이다. 나오미는 감탄한 모습이었다. 요리 솜씨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꼭 프로 요리사 같아요. 하하, 옛날부터 요리를 좋아해서 프랑스 요리사에게 배운 적이 있죠. 하지만 재능이 없다고 금방 내쳐줬습니다. 마에무라 씨는 결혼하셨죠? 유진은 계속 마음에 걸렸던 말을 입에 담았다. 마에무라는 포크든 손길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는 일단 눈길을 내리깔았다가 잠시 후 다시 유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세요? 유진은 접시로 눈길을 떨구고 음식을 입에 가져갔다. 마에무라의 시선이 어딘가 거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 집에는 사모님이 혼자 계시겠네요? 아내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어디 아프신가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술잔에 와인을 따르더니 단숨에 절반 정도를 목으로 흘려보냈다. 그리고 오른손의 검지로 관자놀이를 가리켰다. 하, 여기요. 예? 유지의 입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머리가 아프지요. 아내는 지금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입원한 지 2주일째입니다. 유진은 할 말을 잃어버렸다. 열심히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던 나오미도 손길을 멈추었다. 흠, 내가 괜히 이상한 얘기를 했군요. 자자,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그는 두 사람의 술잔에 와인을 따라주었다. 유진은 한 모금 벌컥 들이켜고 나서 다시 요리에 몰두했다. 그나저나 정말 부럽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을 사귀시다니 결혼하실 거죠? 유진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하려면 빨리 하세요. 늦게 하면 좋지 않거든요. 더구나 젊었을 때 아이를 낳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한답니다. 유지가 얼굴을 들자 그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유지의 옆에서 나오미가 물었다. 마에무라 씨는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으셨나요? 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신이 주시지 않았죠. 우리에게 아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실례지만 결혼을 늦게 하셨나요? 네. 30대 후반에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 관점에선 늦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젊었을 때 아이를 낳지 않은 걸 후회하시나요? 하, 우리 아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젊었을 때 결혼했더라도 아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내 말은 아이를 일찍 낳으면 불행한 일이 생겨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불행한 일이요? 친구 중에 최근에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 아이가 죽었지요. 그 사람의 소중한 아이가요. 유진은 날카로운 칼이 가슴을 깊숙이 찌르는 느낌을 받았다. 그 친구도 늦게 결혼했지요. 아마 나와 비슷한 나이에 결혼했을 겁니다. 하지만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부부가 함께 병원에 다녔지요. 병원에 다닌 지 2년째. 아내가 임신을 했지요. 그 친구는 하늘에라도 뛰어오를 것처럼 기뻐하며 친척은 물론이고 친구들에게까지 전화할 정도였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내 일처럼 기뻐했어요. 그 후에 태어난 아들아이가 엄마를 많이 닮았더군요. 생일은 11월 3일로 그 해 연말에는 아직 100일도 안 된 아들 사진이 들어간 연하장을 보냈더군요. 그 이후의 1, 2년은 그 친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죠. 회사에서의 위치는 점점 더 탄탄해지고 집에 가면 아내와 아이가 기다리고 있고 옆에서 보아도 눈빛이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랬던 만큼 그 아이가 죽었을 때는 큰 충격을 받았죠. 아이를 따라서 그 친구까지 죽지 않을까 겁이 났을 정도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사고였습니다. 한심할 정도로 어이없는 사고였죠. 부모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이가 걸어다닐 수 있게 되면 부모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하죠. 그 부부도 평소에는 아이한테서 눈을 떼지 않았지만 그날, 하필이면 그날 잠시 한눈을 팔았어요. 연초라서 집에 인사하러 온 손님이 많았거든요. 연초라면 이번 설날을 말하는 걸까? 그 점이 유지의 가슴에 걸렸다. 마에무라는 지금까지보다 한층 강한 어투로 말했다. 마치 가슴 속에 쌓여있던 것을 토해내듯 아이가 깊은 욕조에 떨어졌죠. 아이가 욕실에 간 건 그때까지 한 번도 없던 일이라 부부 모두 방심했습니다. 아주 잠시요. 하지만 육아에는 방심이 있어선 안 됩니다. 그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훗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걸 알아차린 엄마가 욕실에서 애를 발견한 건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였죠. 아이는 이미 죽쳐져서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다더군요. 아이를 황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이미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에무라는 테이블 위에서 두 손을 깍지 끼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아무리 후회하고 발버둥 쳐도 되돌릴 수 없었지요. 부모의 실수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사고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즉 내 친구는요 펄펄 뛰며 아내한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남자란 제멋대로 행동하는 동물이죠. 사고의 책임을 전부 아내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오히려 남편에게 화를 냈겠지만 그의 아내는 아주 착하고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충격에다 남편의 비난을 받고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중증 노이로제에 걸려 입원하게 되었어요. 나우미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새어나왔다. 유진은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사고의 원인이 부모의 실수라는 건 분명하지만 그들에게는 계속 불운이 따랐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그러더군요. 30분 적어도 15분만 빨리 데려왔으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때 그 불운만 없었으면 아이를 빨리 데려갈 수 있었을 겁니다. 무슨 불운이었죠? 나우미의 질문에 그는 등을 쭉 펴더니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고 나서 심호흡을 했다. 평소에 쉽게 지나다니던 길을 하필 그날 지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쿵쾅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하는 것을 유진은 느꼈다. 병원으로 가는 지름길에 약간 좁은 도로가 있죠. 하지만 차 한 대쯤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거기에 불법 주차해 놓은 차가 있었죠. 내 친구의 차는 외제차로 더구나 제법 큰 차종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죠. 경음기를 눌렀지만 아무리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더군요. 자기 차 얘기를 하는 거라고 유진은 확신했다. 마에무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신을 여기까지 끌어들인 것이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차를 되돌릴 수밖에 없었지요. 좁은 길에서 거꾸로 거꾸로 운전하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빼앗겼다고 합니다. 불법 주차해 놓은 그 차만 없었으면 그때 그는 어금니를 악물었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잠자 구두를 수 없어서 유진은 반박했다. 그건 좀 이상한데요. 아니 뭐가 이상하죠? 그날은 설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좁은 뒷길로 가지 말고 처음부터 넓은 길로 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설날에는 모든 큰 길이 비어 있으니까요. 불법 주차해 놓은 사람도 설날에 이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하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상황이란 어디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친구도 처음에는 넓은 길로 갈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또 넓은 길이 상당히 복잡했다고 하더라고요. 설날에 넓은 길이 복잡했다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군요. 정말입니다. 전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내렸던 기록적인 폭설로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죠. 아무리 차들이 없어도 사고 차량이 도로를 막아서는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요. 유진은 흠칫 몸을 떨었다. 그날 파출소에서 나왔던 경찰관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바람에 교통과 사람들이 아주 바쁘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 때는 구급차를 불러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빨리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녀도 이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았으리라. 마해무라는 흥하고 콧소리를 내고 나서 덧붙였다. 그런 경우에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리고 구급차는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는 일도 있으니까요. 내 친구가 자신이 아는 병원으로 달려간 건 잘못되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침묵이 세 사람을 애웠었다. 이제 요리에 손을 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깨뜨린 사람은 유지였다. 불법주차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불법주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불법주차는 개나 소나 다 하고 있죠. 경찰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그걸 나쁘다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위반 딱지를 붙여도 태연하게 떼어버릴 정도죠. 주차장도 없는 주제에 큰 차를 사다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주차위반 한 적이 있을 텐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죽은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이 기억하는 한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물론 주차위반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더 분하고 억울하다고 하더군요. 불법주차를 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친 후에도 뻔뻔스럽게 잠시 세워두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말이죠. 죽이고 싶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유진은 그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술잔에 손을 내밀었다. 목이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다음 순간 그의 떨리는 손이 술잔을 쓰러뜨리면서 새하얀 식탁보에 와인이 흘러넘쳤다. 7장 방으로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유진은 나오미에게 짐을 꾸리라고 말했다.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날 생각이다. 내일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돼? 안 돼. 녀석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어. 아들의 복수를 하려는 거야. 어? 우리가 우리가 왜 복수를 당해야 하는데? 고작 해야 불법주 찾아라. 흥. 저놈한테 그렇게 말해보시지. 저놈은 애의 죽음을 우리 탓으로 여기고 있어. 그래서 여기로 오게끔 일을 꾸민 거야. 우리가 스키 타고 싶어 한다는 건 사람을 시켜서 알아냈겠지. 아 그러고 보니까 누가 지켜보는 것 같다고 자기가 그랬잖아. 역시 그게 착각이 아니었구나. 대체 어떻게 할 생각일까?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목숨이 아까우면 서둘러 이건 장난이 아니야.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어. 나오미는 입술을 삐죽 내밀더니 울상을 지으며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열한시가 지나서 방을 나섰다. 발소리를 죽이고 계단을 내려갔다. 마에무라의 방은 식당 옆 문앞을 지나갈 때 유진은 그의 방에 귀를 대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재빨리 현관을 지나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공기가 온몸을 엄습하면서 손발이 덜덜 떨렸다. 추워. 빨리 차 문 열어. 알았어. 유진은 차에 올라타자마자 즉시 시동을 켰다. 이런 추위에는 잠시 시동을 켜놓고 기다려야 했다. 마에무라가 엔진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상관없다. 쫓아오려고 밖으로 나오면 재빨리 출발하면 그만이다. 엔진이 안정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마에무라가 왜 이런 장소를 선택했는지 생각했다. 복수를 하기 위해 인적이 없는 장소가 필요했을까? 그러고 보니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이 시기에 이쪽 길로 다니는 차는 거의 없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곳은 밀폐된 공간과 다름없다. 유진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렸다. 자 탈출이다! 그는 낮에 올라온 길로 천천히 내려갔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다. 나오미는 턱을 주먹으로 고이고 눈을 헤드라이트 앞쪽으로 향했다. 음악이라도 틀어줘!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더 음침해! 유지가 그렇게 말하자 나오미는 귀찮은 표정으로 옆에 있던 테이프를 카스테레오에 집어넣었다. 낮에 지겹도록 들은 노래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역시 우리 잘못이겠지? 유죄는 기가 막혔다. 왜 하필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물론 자신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 다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이 세상에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야? 그냥 우연히 마에무라와 관련된 사람이 우리가 된 거야. 운이 없었어. 재수가 더럽게 없었던 거지. 그러고 보니 그 사람도 불운이라고 말했어. 그 길에 불법 주차해놓은 차가 있었다는 게 불운이라고. 그만해! 유지가 날카롭게 소리치자 나오미는 입을 꽉 다물었다. 차 안에는 다시 숨 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다. 별장을 나온 지 10분쯤 지났을까? 눈앞에 검은 물체가 나타났다. 유지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산쪽에 기대어 커다란 차가 세워져 있다. 어? 그 랜드 크루저야. 좁은 길의 절반 이상을 그 랜드 크루저가 차지하고 있어서 유지의 차가 지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미묘했다. 더구나 반대쪽에는 가드레일이 없다. 깎아지른 절벽은 깊은 어둠에 잠겨있었다. 하! 그렇군. 결국 이러려고 그랬군. 소름끼치게 왜 혼자 중화거려? 그놈 우리가 한밤중에 나갈 걸 예상하고 있었어. 아니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했겠지? 그래서 여기에 절 랜드 크루저를 세워두고 온 거야. 길가에 주차해 놓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한테 알려주려는 거겠지. 말도 안 돼.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어린애가 아니니까 이러지 않아도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우리도 안단 말이야. 아 어떡하지? 이 차가 성가신 건 사실이란 말이야. 다시 돌아갈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거기로 돌아가기는 죽기보다 싫어. 나한테 맡겨. 유진은 핸들을 잡고 천천히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나오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아? 내 실력을 믿어. 힘들긴 하지만 지나갈 수 있을 거야. 차가 부딪혀서 흠집이 나건 말건. 그의 차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실제로 지나가기에는 아슬아슬 했다. 사이드미러가 랜드 크루저에 닿는 것을 보고 유진은 손을 내밀어 사이드미러를 접었다. 창문 밖으로 밑을 내려다보고 나오미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해. 이쪽은 전혀 여유가 없어. 걱정하지 마. 이 상태면 지나갈 수 있어.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였다. 쿠궁. 가벼운 충격과 함께 갑자기 차체가 왼쪽으로 기울었다. 나오미가 비명을 질렀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잘 모르겠어. 창문 열고 살펴봐. 나오미가 창문을 내리고 움찔거리며 얼굴을 내밀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두 배로 커졌다. 자기야 큰일 났어. 절벽이 무너져서 뒷바퀴가 빠졌어. 뭐야? 온몸에서 땀이 솟구쳤다. 유진은 핸들을 꼭 잡고 신중하게 차를 움직이려고 했다. 그의 차는 전륜 구동이다. 그때 나오미의 목소리가 유진의 귀로 날아들었다. 지금 움직이면 안 돼. 앞쪽도 무너질 것 같아. 함부로 움직이면 앞바퀴도 빠질 거야. 오른쪽으로 더 꺾을 수 없어? 안 돼. 랜드 그루저가 맞고 있잖아. 그는 차를 세우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차체가 다시 왼쪽으로 기울어졌다. 길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어떡하지 이대로 가면 차하고 같이 떨어질 거야. 좀 조용히 해.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나오미에게 화를 냈지만 그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었다. 뒷바퀴가 빠진 이상 뒤로 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앞으로 가면 앞바퀴가 위험하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싶어도 오른쪽에는 랜드 크루저가 있어서 내릴 수 없고 왼쪽에는 절벽이 가로막고 있다. 나오미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자기야 좋은 방법 생각 났어? 유진은 나오미의 손을 뿌리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좀 가만히 있어! 차가 흔들리잖아! 하지만 나오미는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해결책이 생각나지 않았다. 이대로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다. 누가 와서 도와줄까? 하지만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조금 있으면 마에무라가 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과연 구해줄까? 우리를 원망하고 있잖아. 구해주지 않으면 어떡하겠어? 녀석도 이 길이 아니면 집에 갈 수 없는데. 다음 순간 유진은 깜짝 놀라 숨을 들이마셨다. 나오미의 얼굴도 잿빛으로 변했다. 그런가? 일부러 이런 지경에 처하도록 일을 꾸민 거야? 절벽이 무너진 것도 우연이 아니야? 내 차가 지나가면 무너지도록 미리 만들어뒀단 말인가?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되었다. 유일한 오사는 유지의 차가 아직 절벽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간신히 매달려 있다는 것이다. 죽이고 싶다고 말했어.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한다고. 시끄러! 입 좀 닥쳐! 핸들을 쥐고 있는 손이 땀으로 촉촉히 젖었다. 침을 삼키려고 했지만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때 뒤쪽에서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룸미러에 비쳤다. 뒤를 돌아보자 하이럭스가 몇 미터 뒤쪽에서 멈추었다. 운전석의 문이 열리고 마에무라가 내렸다. 그는 상황을 살펴보듯 유지 차의 뒤쪽에서 허리를 굽혔다. 잠시 후 그는 랜드 랜드 크루저의 옆쪽을 지나서 유지의 앞쪽에 나타났다. 헤드라이트의 불빛을 받고 그의 가명같은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가느다란 눈으로 유지와 나오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살려주세요! 부탁해요! 나오미가 신음하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그에게 닿지 않았다. 마에무라는 몇 초 동안 그렇게 서있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사냥감을 보는 거미 같은 눈이라고 유지는 생각했다. 자신들을 어떻게 요리할지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옆에서 유지의 차를 약간 밀기만 해도 된다. 그리고 그의 필요한 도구가 바로 옆에 있다. 조금 전까지 길을 좁히는 역할을 했던 랜드 크루저. 이윽고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랜드 크루저에 올라타는 기척이 느껴졌다. 어디선가 딱딱딱하는 불쾌한 소리가 들렸다. 정신을 차리자 그것은 유지의 치아가 부딪히는 소리였다. 나오미도 덜덜 떨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랜드 크루저의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 순간 유지의 차가 더욱 기울어진 듯 했다. 그는 눈을 꼭 감았다. 뽀드득 뽀드득 타이어 밑에서 눈을 밟는 소리가 났다. 랜드 크루저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윽고 랜드 크루저가 멈추었지만 다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유지는 생각했다.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옆으로 밀어서 우리 차를 떨어뜨리려는 걸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여겨졌지만 눈뜰 용기가 없었다. 구구 다음 순간 차체의 강한 충격이 느껴졌다. 옆에서 나오미가 비명을 질렀다. 그도 더욱 눈을 꼭 감았다. 하지만 차가 떨어지는 느낌은 없었다. 반대로 앞으로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유지는 조심스레 눈을 떴다. 앞쪽에 랜드 크루저가 보였다. 그리고 그 꽁무니에서 나온 밧줄이 그의 차와 이어져 있었다. 유지의 차가 길 한복판으로 끌려왔을 때 마에무라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유지와 나오미를 쳐다보지 않고 밧줄을 빼내더니 랜드 크루저에 올라타고 나서 어딘가로 사라졌다. 유지는 멍하니 앉아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가 아는 건 오직 자신들이 무사하다는 것뿐이었다. 태기야 어서 가자 그래 그만 가자 그는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수백 미터 정도 앞으로 갔을 때 길 왼쪽에 랜드 크루저가 서있었다. 여기는 길이 넓어서 옆을 빠져나가기는 어렵지 않았다. 유지는 긴장된 얼굴로 랜드 크루저 옆을 빠져나갔다. 또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오미가 옆에서 깊은 안숨을 내쉬었다. 그는 룸미러로 마에무라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았다. 유지는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웠다. 왜 그래? 잠시만 기다려. 차에서 내린 그는 랜드 크루저로 다가갔다. 마에무라는 유지를 쳐다보지 않고 조용히 눈꺼풀을 감고 있었다. 마에무라씨 이름을 불러도 반응은 없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불법 주차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마에무라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에무라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유지는 고개를 숙이고 차로 돌아왔다. 뭘 하고 왔냐고 나오미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핸들을 잡고 차를 출발시켰다. 어둠 속에 하얗게 구부러진 길이 나타났다. 그 길이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네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이야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적어도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는 죽었다 깨도 못할 것 같죠. 아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진상 뻔뻔 커플을 만들어내서 이 두 사람은 제대로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 사죄하는 법도 모르고 그런 것 같죠. 아무튼 네 재밌게 저는 읽었습니다. 다만 낭독하기 좀 어렵고 또 너무 끔찍하게 느껴져서 마지막 부분이 낭독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눈으로 읽은 작품들 중에 낭독해드릴 만한 수작이 없어가지고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다 그리고 전에 포기했던 작품 또 읽어드렸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초기 작품들이 더 우수하다는 평을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명해지기 전 무명 시절에 우리 히가시노 게이고가 당신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물으면서 달리는 흉기라고 하죠. 자동차를 달리는 이 흉기 안에서 펼쳐지는 아찔한 공포의 향연을 묶은 책 교통경찰의 밤 뭐 어헌 듯 거의 다 읽어드린 것 같네요. 네 아쉬워가지고 헤어지기가 제가 요즘 댓글에 답을 못 달고 있습니다. 봐주세요. 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읽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새 댓글 알림이 오거든요. 네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유 네 뭐 이것저것 도와주실 방법 많죠. 슈퍼땡스도 있고 회원가입도 있고 아무튼 저를 좀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